안녕하세요. 토마스 엔지니어링 성호철입니다. 저희가 이번 전시회에 나온 제품은 톰포드라고 클린눈 무빙 시스템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 톰포드라는 제품은 기존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케이블 배열을 대체해서 파티클이 굉장히 민감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저희는 지금 독일에 있는 IPA 인증을 1등급을 받은 제품입니다. 특징으로는 저희는 롤러가 없이 3m까지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산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외산에 비해 매우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굉장히 솔루션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톰포드라는 제품과 이번에 새로 출시한 톰플렛이라는 제품을 같이 결합을 해서 용적률을 많이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톰포드라는 제품과 톰플렛을 결합을 하다 보니 많은 솔루션이 다양하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에 들어가 있는 지지용 체인은 무어플라스틱이라는 독일사에서 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력이 매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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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